불이 타고 나온 죽순 옛날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전설이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모녀가 비둘기처럼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었대요. 어머니는 날마다 산에 올라 나물도 캐고 약초도 캐며 살림에 보탰고 딸인 우레는 품파리를 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참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딸이 잣죽을 쑤었습니다. 어머니 잣죽이 맛있게 됐어요. 좀 드세요. 어머니는 잣죽을 떠서 맛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리는 겁니다. 웬 잣죽이 이렇게 쓰냐? 딸이 조금 떠서 맛을 보니 쓰기는커녕 맛이 좋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쓰기는 뭐가 쓰다고 그러세요. 맛만 좋은데. 그래? 어디? 어머니는 다시 숟가락 끝에 죽을 조금 묻혀 혀끝에 대보더니 이번에는 아예 고개까지 설레설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안 쓰단 말이냐? 난 써서 못 먹겠다. 딸이 이상하게 여기며 잣죽을 떠서 먹어보니 아무래도 쓴맛은 없는 거예요. 난 괜찮은데. 좀 더 먹어봐라. 그럼 알 거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고소하기만 한데 왜 쓰다 하실까 생각하며 한 숟갈 두 숟갈 맛을 보다 보니 어느새 바닥이 난 거예요. 딸은 그제야 문득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맛있는 죽을 나만 먹이시려고 그러신 거구나. 딸은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에는 화창하던 날씨가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사나운 비바람에 천둥, 번개까지 우르르름 야단스러웠습니다. 큰일 났네. 나물캐로 가신 우리 어머니 산속에서 저 비를 타 맞으시겠구나. 우레가 허둥지둥 산으로 올라가 보니 발을 헛디뎠는지 높은 벼랑 아래에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어요. 어머니! 우레는 달려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숨은 붙어있었어요. 집으로 모셔다가 정성으로 보살폈지만 어머니는 좀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걱정 속에서 날이 밝고 저물기를 여러 날 만에 하루는 우레가 꿈을 꿨는데 백발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레야 너무 걱정 마라. 네 어머니 병을 낫게 할 약이 있다. 서랍월에 가면 인삼이라는 약이 있는데 열 천만 지어다 달여 먹으면 시샌듯이 나을 게다. 그 길로 우레는 마을에 내려가 노자를 마련하려고 밤낮없이 품을 팔았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품값을 미리 받기도 했어요. 사연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우레의 효성에 감탄하여 품값을 미리 준 것입니다. 마침내 우레는 이웃집에 어머니를 부탁하고 하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약을 구해오겠어요? 그동안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기다려주세요. 얘야 어딜 간단 말이냐 난 네가 멀리 가는 것이 싫구나. 어머니 금방 다녀올게요. 며칠만 참으세요. 우레는 마침 길에서 서랍월 가는 선비도령을 만나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서랍월에는 기와집도 많고 우마차도 많은데 우레는 약방만 눈에 띄었습니다. 가장 큰 약방에 들어가 지닌 돈을 모두 내놓으며 인삼을 사자 하니 약방 주인이 말했어요. 그 돈 가지고는 인삼 한 뿌리도 살 수 없네. 우레는 너무나 실망해 저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약방 주인이 울고 있는 우레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혼자 소리를 했습니다. 인삼을 구할 방법이 있긴 있는데. 우레는 귀가 번쩍 뜨여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삼을 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인삼을 구해주는 대신 자네가 약이 돼주어야 해. 제가 약이 되다니요? 마침 어저께 서랍월에 높으신 귀인 한 분이 돌아가셨어. 그분 무덤에 함께 들어가 저승에서 시중들 전열을 구하고 있다네. 옛날에는 순장이라고 해서 높은 사람이 죽으면 그 아내나 한여를 산채로 묻는 일이 있었는데 서랍월 귀인한테는 순장을 마땅한 여인이 없었던 겁니다. 어머니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엇을 마다하겠어? 우레는 이렇게 생각하고 선뜻 나섰습니다. 제가 그 집에 가겠어요. 인삼을 주세요. 우레는 몸값으로 받은 돈과 인삼을 선비 도령 편에 집으로 보내며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전해주세요. 이 약을 다 잡수시고 건강해지면 내가 돌아간다고. 인삼은 과연 영약이라 어머니는 약을 먹고 거뜬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딸이 돌아오지 않았지요.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는 딸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정신이 나가 집에 불을 지르고 그 속에서 타 죽고 말았습니다. 이듬해 봄 잿더미가 된 집터에서 커다란 죽순이 도단아 울창한 대숲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의 춘천 중림동이 바로 그 자리라고 전해진답니다. 돌이 된 여자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았는데 소문난 고두새였습니다. 이웃이 굶어 죽어 가는데도 쌀 한 톨 나눠 먹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왠 스님이 그 집 대문 앞에 와서 목탁을 두드리며 연보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 무슨 대꾸가 있을 턱이 없었지요. 그래도 스님은 가지 않고 계속 목탁을 두드리며 연보를 했습니다. 마침내 화가 난 주인이 대문을 열고 버럭 고함을 질렀어요. 나는 부처를 믿지 않으니 다른 집에나 가보게. 그래도 스님은 계속 연보를 외면서 끄떡도 안 했습니다. 주인은 그만 성이 머리끝까지 올라 외양간으로 가더니 쇠똥을 한 삽 떠다가 옛다 정시주를 받아야겠거든 이거나 받아라 하면서 스님의 바람 속에 쏟아 넣었습니다. 쇠똥을 받은 스님은 아무 말도 않고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지요. 한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스님을 부르는 겁니다. 스님 돌아보니 웬 여자가 쌀 한 바가지를 들고 달려오는 거예요. 누군가 하니 그 고약한 부잣집 며느리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을 욕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대신 용서를 빕니다. 스님은 여자가 주는 쌀을 받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일러줄 말이 있으니 귀담아 들으시오. 내일 정오의 댁 뒤뜰에서 물이 솟구쳐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곧장 집에서 나와 저 뒷산으로 가십시오. 뒷산에만 오르면 화를 면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뒷산으로 가는 도중에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다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튿날 정오가 되자 과연 뒤뜰에서 갑자기 물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급히 아기를 얻고 집을 나서서 스님이 일러준 대로 뒷산을 바라보고 도망쳤지요. 그런데 산 준턱쯤 올랐을 때였습니다. 우르르 쾅쾅 여자는 스님이 일러준 말을 깜빡 잊고는 그만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보니까 집터는 어느새 커다란 못으로 변해 있었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자가 뒤를 돌아다 본 순간 여자도 서은 채로 그만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아기를 너분 여자 모습을 한 바위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바위를 애기바위라고 합니다. 지금도 장마가 들거나 날씨가 흐린 날에는 못에서 살림살이가 떠오르는데 누구든지 그것을 건져가지면 반드시 화를 입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다고 전해집니다. 홍 법사 이야기 먼 옛날 바다 건너 오랑캐들이 우리나라에 자주 쳐들어올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홍랑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홍랑은 얼굴이 어여쁘고 마음씨도 고와 그 근처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이 마을에 오랑캐들이 또 기어들었습니다. 오랑캐놈들은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마구 죽이며 가진 행패를 다 부렸습니다. 음흉하기 그지없는 적장은 마을에 들어서자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예쁜 처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피하지 못한 여인들은 피 비린내 풍기는 밖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집안에 꾹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적장은 어디서 들었는지 마을 사람들에게 홍랑을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홍랑은 자기 나라 왕의 아홉 번째 후궁으로 바치고 더 높은 벼슬을 얻어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홍랑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악에 바친 적장은 홍랑을 내놓지 않으면 모조리 죽여버리겠다고 위협도 하고 얼러도 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적장은 졸병들에게 마을 여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낙내와 처녀들이 모두 붙잡혀 나왔어요.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선 적장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홍랑을 내놓아라. 홍랑은 우리나라의 아홉 번째 후궁이 될 것이다. 그러면 평생 호강하며 살 테니 얼마나 좋으냐. 만약 홍랑을 내놓지 않으면 내놈들을 모조리 죽이고 마을을 불살라버릴 테다. 하지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마을 사람들은 입을 꾹 다물고 적장만 쏘아보았습니다. 적장은 할 수 없이 여자들을 쭉 세워놓고 제 눈으로 가려내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얼굴을 살펴나가던 적장은 나이 어린 처녀 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고운지 대뜸 그 처녀가 홍랑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네가 홍랑이지 그렇다 내가 홍랑이다. 홍랑은 야무지게 탁 쏘아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홍랑이 어쩌자고 제 발로 나서는지 모르겠다며 수근거렸습니다. 이만하면 아홉 번째 후궁이 될 만하군 어서 곱게 차려입고 나오거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말을 몽땅 불태워버리겠다. 알았느냐 적장은 홍랑의 코앞에 칼날을 들이대고 위협했습니다. 홍랑은 적장을 노려보았어요. 집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겠다는 바람에 자기가 홍랑이라고 대답은 했으나 원수놈들에게 끌려갈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 홍노인의 가슴도 찢어지는 듯했어요. 주름살이 거미줄처럼 얽힌 홍노인의 두 볼로 눈물방울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홍랑은 천만가지 생각에 잠겨있었습니다. 이제 돈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마을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적장이 소리를 질렀어요. 얘들아 어서 저 아이를 묶어라.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졸병들이 와르르 달려들어 홍랑을 묶었습니다. 홍랑아 나를 두고 어디로 간단 말이냐 홍노인은 딸을 부둥켜 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너무 기가 막혀 어깨를 들먹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무엇들 하느냐 어서 끌고 가라 적장에 호통 쳤습니다. 저리 비켜라 내 발로 가겠다 홍랑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당당하게 나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부탁이 있다. 부탁은 무슨 부탁이야 후궁이 되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데 어서 끌고 가 부탁을 만들어주면 난 자결을 하고 말테다. 홍랑은 이글거리는 눈으로 적장을 쏘아 보았습니다. 무슨 부탁이냐 고향의 모래 섬알과 물 섬알 그리고 대추 섬알을 가져가게 해달라. 후궁이 될 몸인데 그런 부탁 좀 못 들어주겠느냐 가지고 가거라. 적자는 큰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홍랑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몸 건강이 계세요. 저는 고향으로 꼭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모래 섬알 물 섬알 대추 섬알 넣어서 가져다 주세요. 오냐 아버지는 보랴보랴 집으로 들어가 모래 섬알 물 섬알 대추 섬알 를 내다 주었습니다. 홍랑은 그것을 가지고 오랑캐나라로 끌려 갔습니다. 적장은 도착하자마자 홍랑을 왕한테 바쳤습니다. 왕은 몹시 기뻐하며 적장에게 높은 벼슬자리를 내렸습니다. 아홉 번째 호궁을 맞이한 오랑캐나라 왕은 홍랑에게 화려한 옷을 입히고 끼니마다 지금껏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홍랑은 머나먼 오랑캐땅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뜰 아내는 가지고 온 고양이 모래를 뿌려놓고 그것을 딛고 다녔지요. 목이 마르면 고양에서 가져온 물을 마셨으며 끼니마다 대추를 먹으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홍랑의 아름다운 모습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홍랑은 떠나온 고향과 사랑하는 아버지와 다정한 이웃들을 그리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눈물이 있어 홍랑의 목숨은 살아있는가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중을 드는 몸종이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오늘이 제발 음식을 드십시오. 그러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홍랑은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내비롱 여기까지 강제로 끌려오기는 했지만 너희 것은 안 먹는다. 그러나 홍랑아씨 오늘이면 가져온 대추와 물이 다 떨어집니다. 내일부터는 무엇을 잡수시겠습니까? 어서 저녁을 드셔야 합니다. 안 먹는다지 안느냐 내일이면 나는 죽는다. 내가 죽으면 넋이라도 살아서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뿌린 모래는 영원히 이 궁궐에 남아서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산다는 것을 말해줄 것이다. 할 수 없이 몸종은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홍랑은 나라를 사랑하는 깨끗한 마음을 간직한 채 다음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홍랑이 죽은지 바로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랑캐나라 왕은 까닭없이 이른모를 병에 걸려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어 정신이 희미해서 누워있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허허벌판 한가운데 왕은 홀로 서있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고 꽈르릉 우레가 울었어요. 음산한 벌판에 홀로 서있던 왕은 죽을 힘을 다해 소리질렀습니다. 아무도 없느냐 빨리 와서 나를 살려다오. 왕은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웬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악독한 오랑캐노마 그것은 틀림없는 홍랑의 목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라 소리나는 쪽을 올려다보던 왕은 두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죽은 홍랑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는 홍랑이 아니냐 그래 홍랑이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 살려주겠다 홍랑아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제발 살려 만다오 네가 저지른 죄를 뉘우치며 석 달 열흘 동안 절에 가서 빌어라 그렇게 해서 착한 사람이 된 다음 나를 빨리 고향으로 보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홍랑아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죽은 너를 어떻게 고향으로 보낼 수 있단 말이냐 왕은 땅에 엎드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를 고향으로 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오히려 네놈이 착해지기가 더 어려울 게다 무섭게 쏘아보는 홍랑의 도눈에서는 시퍼런 불이 펄펄 일었습니다 어떻게 너를 고향으로 보낸단 말이냐 죽을 죄를 지었으니 제발 용서하고 나를 살려다오 그러자 홍랑은 하늘 땅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쳤습니다 무세로 내 모습과 똑같은 불상과 사공 열두명을 만들어 돌베에 태워 보내면 될 것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너희 나라에 와서 어떻게 살다가 죽었으며 돌베는 왜 만들어 띄웠는지 사실대로 써서 배 위에 올려놓아라 홍랑은 이마를 남기고 어디론가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왕은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어요 온몸에 식은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왕은 곧바로 신하들을 불러 홍랑이 시킨 대로 이룬 다음 석 달 열흘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절에 가서 빌었습니다 신하들은 이름난 석공과 철공을 불러다가 불상과 돌베에 무쇠 사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한 일이 생겼어요 불상이 다 되어갈 무렵이면 그때마다 두 쪽으로 갈라져서 도저히 완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석공과 철공에게 욕을 퍼부으며 세 번 네 번 다시 만들게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렇게 되자 왕은 절에 가서 홍랑의 모습과 똑같은 불상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왕이 절에 가서 빌고 있는데 어디선가 북소리가 둥둥 울리더니 우렁우렁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홍랑의 모습과 같은 불상을 만들려면 홍랑이 죽기 전에 얼굴을 그려보며 네가 저지른 줄을 솔직하게 빌어야 할 것이다 왕이 놀라서 머리를 들어보니 절에 있는 불상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홍랑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숨을 채 거두기도 전에 홍랑을 내다 버렸기 때문이지요 왕은 죽을 죄를 지었으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그때 왕의 눈앞에 뽀얀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홍랑이 죽기 전에 모습이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그날부터 꼬박 백일 만에야 마침내 홍랑을 닮은 불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오랑케나라 왕은 홍랑의 불상과 열두사공을 실은 돌배를 바다에 띄웠습니다 돌배는 흘러흘러 홍랑이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고향 앞바다에 닿았습니다 어느 날 물고기를 잡으려고 바닷가에 나갔던 마을 사람이 불상을 실은 돌배를 발견했습니다 배 위에 올라가 오랑케나라 왕이 써놓은 글을 읽은 마을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슬퍼했습니다 아, 홍랑이 죽어서 돌아왔구나 그처럼 나라를 사랑하던 홍랑을 위해 이 고향 땅에 절을 세웁시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찬성하며 절을 세우고 홍랑의 불상을 안쳤습니다 그러고는 절의 이름을 홍랑의 이름을 따서 홍법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 남은 발자국 옛날에 어느 마을에서는 해마다 봄만 되면 흉측한 괴물이 나타나 예쁜 처녀를 빼앗아가는 일이 생기곤 했습니다 만약 괴물에게 처녀를 바치지 않으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 논바닥은 쩍쩍 갈라지고 곡식은 바싹바싹 타 들어가는 끔찍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가슴을 치며 사랑하는 딸들을 괴물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딸을 둔 집에서는 해마다 봄이 되면 눈물과 한숨으로 속아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꽃님이라는 어여쁜 처녀가 있었습니다 꽃님이 아버지는 농사일도 잘했지만 맷돌도 쪼고 비석도 깎아 파는 이름난 석공이었습니다 해마다 농사를 지어야 고작 몇 달 식량도 못 되는지라 돌을 쪼아가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어느 가을날 꽃님이는 돌을 캐러 산으로 올라간 아버지를 찾아 점심밥을 싸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꽃님이가 산골짜기로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였어요 길 옆에 있는 바위 위에 웬 낯선 젊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염의 모습이 겉보기에도 힘이 장사 같았어요 젊은이는 꽃님이를 보자 어디로 가느냐고 다정히 물었습니다 꽃님이는 웬 낯선 남자가 말을 거는 바람에 얼굴이 밝아게 달아올라 어쩔 줄 몰라 했지요 그러자 젊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오 난 이 산에 사는 돌 장수입니다 꽃님이는 그제야 맷돌을 쪼려간 아버지의 점심밥을 가지고 가는 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부지런한 석공 할아버지 딸이군요 이상한 생각이 든 꽃님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아시나요? 알다마다요 아침 이슬이 내리기도 전에 산에 올라와 온종일 쩡쩡 바위를 조다가 밤 이슬을 맞으며 내려가는 할아버지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꽃님이는 몸집이 오라만 돌 장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정하게 말이 오고 가는 사이에 꽃님이는 스스럼 없이 가난한 자기 집 살림살이 형편을 돌 장수에게 죄다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안됐군요 내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리다 어서 아버지한테 갑시다 꽃님이와 돌 장수는 아버지한테 올라가 해가 저물 때까지 맷돌 쪼는 일을 도왔습니다 꽃님이 아버지는 진심으로 도와주는 돌 장수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날부터 돌 장수는 날마다 꽃님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도와주었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지나 봄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불쌍하게도 꽃님이가 괴물에게 바칠 제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꽃님이는 밤마다 잠든 늙은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며 온 밤을 눈물로 지새우곤 했어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이 한몸 바치는 것은 한이 없지만 늙은 부모님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실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꽃님이 마음은 쓰리고 아팠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모진 것이어서 가엾은 꽃님이가 괴물에게 끌려갈 그날은 끝내 다가오고야 말았습니다 밤새도록 울어서 두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오른 꽃님이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손을 부여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효자식은 떠나갑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사랑하는 딸을 부둥켜 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꽃님이는 드디어 재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에휴 가엾기도 하지 재단 가까이에 모여선 마을 사람들은 꽃님이가 죽게 된 것을 슬퍼하며 모두 어깨를 들먹였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해가 기울자 마을 사람들은 무거운 다리를 옮기며 제가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재단에는 꽃님이만 홀로 앉아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이윽고 꽈르릉 오래가 울고 번개가 번쩍하더니 몸통이 하나에 머리가 셋이나 달리고 눈이 사발만한 괴물이 꽃님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꽃님이는 너무 무서워서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괴물은 꽃님이를 보자 징그럽게 웃었습니다 정말 꽃보다도 예쁜 저녀인걸 침을 질질 흘리던 괴물은 꽃님이를 단숨에 집어삼키려고 입을 쩍 벌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동쪽 산마루가 꽝 하고 울리더니 난데없이 석전화되는 긴 칼을 든 돌장수가 나타났습니다 돌장수는 어찌나 힘이 세웠던지 바위를 밟으면 돌이 움푹 들어가고 칼을 휘두르면 우레가 울었습니다 돌장수는 바위 위에서 괴물을 향해 하늘 땅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외쳤지요 작한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이 악독한 놈아 내 놈을 가만두지 않을 테다 내 놈 때문에 오랜 세월 비눗문을 흘린 이 고장 사람들의 이름으로 내 놈의 목을 쥐게 놀아 돌장수는 칼을 높이 찍혀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괴물도 만만치는 않았어요 마침내 돌장수와 괴물은 서로 맞붙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뽀얀 먼지가 이뤄 돌장수와 괴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돌장수의 칼날이 먼지 속에서 번뜩이고 괴물의 이빨이 떡떡 부딪히는 소리만이 요란스럽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마을 사람들이 밖으로 모두 뛰어나왔습니다 바위 위에서 돌장수와 괴물이 싸우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부디 돌장수가 이길기를 바라며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캄캄한 비구름까지 몰려와서 돌장수와 괴물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만 해야 소란스럽던 하늘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커먼 먼지구름이 걷히자 마을 사람들 앞에는 목에 칼이 박혀 쓰러져 있는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괴물이 죽었소 너무 기뻐서 괴물이 쓰러진 곳으로 우르르 달려갈 마을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피를 토하고 죽어있는 괴물 곁에 용감한 돌장수가 고요이 고요이 눈을 감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기절에 쓰러졌던 꽃님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고는 사람들 속을 해치고 쓰러져 있는 돌장수한테로 달려갔습니다 돌장수님 꽃님이는 돌장수를 부여잡고 애타게 흔들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고장 사람들은 더 이상 괴물 때문에 슬픈 일을 당하지 않게 되었어요 돌장수와 괴물이 싸우던 바위 위에는 발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는데 모두 돌장수의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발자국들은 눈비에 씻겨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오직 가장 깊이 찍혔던 발자국 하나만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고장 사람들은 하나밖에 남지 않은 발자국을 보면서 용감한 돌장수 이야기를 하곤 한답니다 수다쟁이 거북이 여러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심한 가뭄이 들고 온 강과 호수가 말라버린 어느 날이었습니다 풀죽은 거북이 한 마리가 바싹 메마른 강 옆에 앉아 조용히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어쩜 좋아 거북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난 이제 어떻게 될까 여긴 나 혼자뿐인데 마실 물도 한 방울 없어 이 불쌍한 거북이는 예전과는 딴판이었습니다 한때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수다스러운 거북이였어요 이 거북이는 학교에서 하도 말을 많이 해서 문제를 일으키기 일쑤였습니다 거북이의 선생님은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거북이 때문에 화가 나서 교실밖에 서있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평화롭게 수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들은 거북이의 수다에 질려서 거북이가 말을 하면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끔찍한 가뭄 동안 거북이는 가족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수다 떴는데 정신이 팔려서 가족들이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하려고 의논하는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북이는 지금 가족들이 함께 있기만 하다면 조용히 모든 말을 귀 기울여 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젠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건넌편 강독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먼지가 소용돌이치고 날개가 푸드덕거리는 소리였어요 그곳에는 커다란 흰 거위 두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거위들은 여행으로 조금 지쳐 보였지만 부지런히 부리로 날개를 다듬고 목청껏 울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작은 거북이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소리쳤습니다 거북이의 애처로운 외침을 들은 거위들은 목을 길게 빼고 거북이를 향해 노란 부리를 들이밀고는 거위들이 의뢰 그러듯 쉑쉑 소리를 냈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거북이는 꺼이꺼이 흐느끼면서 딱 한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는 좀 전에 다짐은 온데간데 없이 거북이는 더듬거리며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았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 큰 공경에 처했어요 물은 모조리 말라버리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저는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좋아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가뭄이 들어서 물이 바닥나버렸어요 가족도 잃어버리고요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알았어 거위들이 거북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버려 두었다간 앉아서 하루종일 자기 이야기를 할 태세였거든요 거위들도 가뭄 소식을 듣고 물을 찾으러 급히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거북이는 운이 좋았습니다 거위들이 친절하게도 거북이를 도와주기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거위들은 어떻게 거북이를 이 메마른 땅에서 구해줄 수 있을까요 거위들은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 있었지만 거북이는 땅을 기어다니는 재주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모두 알다시피 거북이는 물 밖에선 엄청나게 천천히 움직이지요 두 마리 거위야 거북이는 계획을 짜려고 한참 동안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위 한 마리가 흥분하여 소리쳤어요 좋은 생각이 있어 거위는 급히 덤불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거위는 길고 튼튼한 나뭇가지 하나를 입에 물고 왔어요 내 얘기를 들어봐 거위가 거북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뭇가지의 양끝을 부리로 물고 날아오를 거야 너는 나뭇가지 중간을 닛발로 단단히 물고 입을 벌리지 않도록 해 그렇게 하면 이 메마른 땅을 떠나 좀 더 비옥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너를 데려다 줄 수 있을 거야 거북이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들은 정말 제가 만난 거위 중에서 가장 친절한 분들이에요 두 분을 제 가족들에게 인사시키고 싶어요 거위 한 마리가 다시 거북이의 말을 잘랐습니다 이것 보렴 우리의 계획은 네가 말을 하지 않아야만 성공할 수 있어 입을 여는 순간 넌 딱딱한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마라 알겠니? 거북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살면서 처음으로 입을 다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마리의 동물은 나뭇가지를 힘껏 입에 물었습니다 거위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거위들은 날아오르기 위해 힘차게 날개를 퍼덕였습니다 날아오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 새 동물은 아주 낮게나마 공중에 뜰 수 있었습니다 거북이가 매달린 기다란 나뭇가지를 거위 두 마리가 물고 날아가는 광경은 밑에 있는 동물들에겐 무척 신기해 보였습니다 당연히 모든 동물이 이 희한한 삼총사의 사연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어요 삼총사는 먼저 높은 나무 위에 앉아있는 외갈이 몇 마리 옆을 지나갔습니다 어머 정말 희한한 광경이네 외갈이 한 마리가 소리쳤어요 꼬마 거북아 어쩌다 두 마리 거위 사이에 매달리게 됐는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으련? 거북이는 길고 파란만장한 자신의 모험담을 들려주려고 하다가 불현듯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날아갔어요 외갈이들은 거북이가 아주 모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삼총사는 관광객들이 땅콩을 던져주길 기다리며 길가에 앉아있는 원숭이들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와 저것 봐 원숭이들이 말했습니다 너처럼 작은 거북이가 거위 사이에 매달려서 뭐하는 거니? 거북이는 정말로 자기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지만 입을 열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냈습니다 거북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거위들은 계속 날아갔습니다 원숭이들은 거북이가 무척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후에 용감한 삼총사는 슬렁슬렁 걷고 있는 병등 개 위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개는 호기심과는 다른 눈빛으로 삼총사를 쳐다보았어요 앙상하게 뼈가 드러난 개의 머릿속은 먹을 것 생각뿐이었습니다 개는 거위를 건드리면 몹시 사나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북이에게 눈독을 드렸지요 교활한 개는 거북이가 나뭇가지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는 삼총사를 뒤쫓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거북이에 입을 벌려 땅으로 떨어지게 할지 궁리했어요 저런 너 정말 피곤하겠구나 개가 거북이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커다랗게 입을 벌려 하품을 했어요 가엾은 꼬마 거북은 피곤했습니다 하품도 하고 싶었고요 하지만 거북이는 입을 벌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턱에 힘을 주고 참았습니다 정말 별난 광경이야 개가 다시 외쳤습니다 이렇게 재미난 건 처음 본다니까 개는 땅을 고르며 크게 웃기 시작했어요 개가 점점 더 큰 소리로 숨이 넘어갈 듯 웃어대자 거북이의 마음 속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낄낄거리며 웃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북이는 웃음을 터뜨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거북이는 딴 생각을 하려고 가족을 떠올렸어요 그러자 고 슬픔이 밀려와 웃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개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거북이 넌 내가 본 동물 중에 제일 우스워 개가 소리쳤습니다 거위 두 마리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린 꼴이라니 거북이는 개의 말을 당장 대받아치고 싶었지만 그 대신 있는 힘을 다해 나뭇가지를 더 꽉 물었습니다 개는 포기하지 않고 밑에서 삼총사를 계속 따라왔어요 거북이 넌 내가 본 동물 중에 제일 못생겼어 비늘로 덮인 팔다리며 구슬처럼 조금만 눈 좀 보라지 거북이는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여전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거북이 넌 내가 본 동물 중에 제일 불쌍해 네 가족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분명해 그러니까 너를 두고 떠났겠지 이 한마디에 거북이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거북이는 개의 무례한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 거북이는 분을 이기지 못해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빠른 속도로 땅을 향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거북이는 떨어지면서 껍데기 속으로 몸을 집어넣어 꼭꼭 숨었습니다 거북이 껍데기는 땅 위로 튀어 오르다가 입기 낀 강뚝에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개가 킁킁거리며 주둥이로 거북이 껍데기 주위에 냄새를 맡았어요 거북이는 꼼짝도 하지 않고 껍데기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입만 열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거북이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따라온 거위들 소리였어요 거위들은 날개를 크게 퍼덕이며 거북이 바로 옆에 내려앉아 나뭇가지를 거북이 껍데기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거위들은 튼튼한 노란 부리로 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개는 힘센 새 두 마리하고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음을 깨닫고 슬금슬금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거북이가 머뭇거리며 껍데기에서 나왔어요 두 마리 거위는 거북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다시 나뭇가지를 물어 그럼 날아오를 테니 제발 명심해 말하기 전에 생각 좀 하라고 다음번엔 지금처럼 운이 좋진 않을 거야? 거북이는 거위들이 시키는 대로 묵묵히 따라했습니다 그러자 거위 친구들은 다시 한번 날아올랐습니다 이번에 거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셋은 작은 연못에 도착했고 거위들은 거북이를 부드럽게 땅에 내려주고 제 갈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거북이는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동안 어디 있었니? 거북이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운 좋게도 가족들은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모험담을 들려주고 싶었지만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거북이는 이제 언제 말을 해야 하고 언제 조용히 있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앉아 가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스님인 척 한 황새 옛날에 어느 조용한 마을을 굽어보는 큰 나무 꼭대기에 황새가 살았습니다 나뭇가지와 잎으로 만든 지저분하고 커다란 황새의 둥지에는 온갖 새들의 둥지며 논 저편 사람들의 집까지 내려다 보였습니다 어느 날 황새는 길고 노란 부리로 달가닥 달가닥 소리를 내고 고개를 좌우로 조용히 흔들면서 자기 영역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비가 많이 와서 풍년을 맞았어요 노는 뱀장어와 개, 개구리, 물고기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한 가지 문제라면 음식이 많으면 황새도 많아진다는 것이었어요 너무 많은 황새가 몰려들자 먹이를 두고 매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만 해도 젊은 황새 몇 마리가 겁도 없이 황새의 부리에서 통통한 물고기를 낚아채 달아났습니다 이제 정말 하얀 황새는 예전처럼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황새는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황새는 불행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사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사원에서는 축제가 열리고 있었어요 밝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안뜰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과일과 꽃, 온갖 빛깔의 떡을 겹겹이 쌓아 커다란 단 위에 제물로 바치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축제를 감독하는 사람은 지체 높은 스님인 패단이었습니다 멋진 하얀색 스님 옷을 입고 모자를 쓴 패단 스님은 보석으로 장식한 손가락으로 은으로 만든 기도종을 흔들어 딸랑딸랑 영롱한 소리를 내면서 불경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마을을 이끄는 중요한 분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축제가 끝나고 모든 사람이 돌아가자 패단 스님은 매일 그렇듯 강가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스님은 깊은 볼 웅덩이를 지나며 은종을 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고 황새는 하마터면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통통한 다섯 마리의 잉어가 웅덩이에서 고개를 내밀고 스님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잉어들에 이어 아주 맛있게 생긴 커다란 진흙개까지 나타났습니다 스님이 동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쌀을 조금 던져준 후 다시 길을 갔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황새는 교활한 계획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이 창조한 모든 생명체의 주인이자 신성한 새인 황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황새는 세상에서 제일 현명한 늙은 새 행세를 하여 존경을 받고 살리라 결심했습니다 황새는 훨씬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배도 고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황새는 신성한 황새처럼 보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발목에는 새빨간 루비가 박힌 금반지를 끼웠어요 어깨에는 화려한 빨간 망토를 둘렀습니다 목에는 신성한 구슬로 만든 목걸이를 하고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박은 금빛 꽃으로 장식한 모자를 머리에 썼습니다 황새는 한참 동안 보리로 날개를 다듬고 근처 연못에 자랑스럽게 자기 모습을 비춰보고 나서 강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황새는 새님이 서 있던 깊은 볼 웅덩이에 다다라 한 다리로 강뚝에 서서 기도 종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황새는 정말 배가 고팠습니다 잠시 후 통통한 물고기 몇 마리와 살이 오른 진흙개가 나타났습니다 물고기와 개는 새님이 아닌 황새를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황새가 기도문을 외며 축복을 내리자 너무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진흙개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진흙개가 황새에게 물었습니다 폐단 스님이 보냈나요? 우리에게 뭘 원하지요? 황새는 머리를 둥글게 말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주 큰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왔단다 사람들이 지금 너희를 잡아서 저녁으로 먹으려고 커다란 장대와 그물을 들고 이리로 오고 있어 안 돼 잉어가 울버지졌습니다 어떻게 하죠? 낚싯대를 든 사람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빠져나가지요? 무서워하지 마라 황새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기 위해 여기 오지 않았느냐 이 몸이 너희들을 이곳에서 꺼내 좀 더 안전한 연못으로 옮겨주마 너희들은 내 입속으로 뛰어오르기만 하면 된단다 그러면 내가 날아서 다시는 무서워할 일이 없는 곳으로 데려다주마 진흙개는 뭔가 의심적었지만 물고기들은 너무 겁이 나서 생각할 것도 없이 신성한 새를 믿어버렸습니다 황새가 입을 벌리자 첫 번째 물고기가 황새의 아래부리 안으로 뛰어올랐어요 황새는 천천히 입을 다물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비행은 아주 짧았습니다 다른 물고기들의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자마자 황새가 커다란 바위에 내려앉아 식사를 즐길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커다란 부리로 논에서 퍼올리던 작은 물고기들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황새는 한참을 시름한 끝에 이 살찐 잉어를 통째로 삼킬 수 있었어요 물고기는 황새의 목구멍을 내려가면서 이내님껏 몸을 버둥거리고 비틀어 보았지만 곧 황새의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황새는 큰 소리로 기분 좋게 트림을 한 후 물고기의 뼈다귀를 뱉어 아래쪽에 있는 바위 위에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황새는 깊은 물웅덩이로 돌아가 두 번째 잉어도 똑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잉어는 황새가 신성한 황새가 아니라는 걸 알고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황새는 물고기 다섯 마리를 다 먹어 치우고 뼈다귀를 바위 위에 버렸습니다 황새는 무척 배가 불렀어요 하지만 이 탐욕스러운 새는 아직도 맛좋은 음식 한 조각 정도는 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웅덩이로 날아가 통통한 진흙계를 찾았습니다 물고기들을 도대체 어디로 데려간 거죠? 의심 많은 개가 물었어요? 물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지 아무도 잡아먹을 수 없는 곳으로 말이야 하지만 당신은 금세 돌아왔잖아요 당신이 말한 어부들이 날 해치지 않을지 어떻게 알아요? 난 신성한 황새야 나는 모든 것을 보고 또 알고 있어 그러니 나와 함께 간다면 어부의 그물에 걸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개는 황새가 입은 스님 옷을 유심히 살펴본 후 두려움을 떨치고 황새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황새가 입을 벌리자 개가 입속으로 뛰어들었고 둘은 출발했습니다 날아가는 동안 개는 이리저리 눈을 굴리며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보았어요 황새가 또 한 번 바위 위에 내려앉자 개는 너무 놀라 황새의 입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래쪽 바위 위에 쌓여있는 뼈를 본 개는 신성한 황새는커녕 친구들을 잡아먹은 욕심많은 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황새는 다른 물고기들처럼 개를 삼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딱딱한 껍데기에 쌓이고 강한 집게발이 달린 개는 좀처럼 목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개는 황새의 목구멍에서 요동치며 춤을 추기 시작하더니 인내 힘을 다해 새의 목구멍에 달라붙었습니다 황새는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기침을 하고 또 해보아도 개는 꿈쩍도 않고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황새는 개를 뱉어버리려고 머리를 마구 흔들었지만 개는 더욱 악착같이 매달렸습니다 마침내 황새는 정신을 잃고 자기가 해치운 물고기들의 뼈다귀 옆에 풀썩 쓰러져 버렸습니다 개는 재빨리 황새의 목에서 기어나와 강뚝에 난 구멍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렇게 탈출하다니 정말 다행이야 개는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황새는 기적적으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개는 구멍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여전히 땅에 누워있는 황새에게 물었습니다 살아있냐? 간신히 황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일을 교훈으로 삼도록 해 개가 말했습니다 넌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어 별 볼일 없는 새 주제에 성스러운 새인 척하다니 미안해 황새가 뉘우치며 말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황새는 그제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속임수를 쓴 일도 부끄러웠어요 천천히 몸을 일으킨 황새는 부끄러움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 다음 스님 옷을 벗고 종도 버렸습니다 황새는 힘을 되찾자마자 자기 둥지로 날아가 이제부터 정말로 신성한 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황새는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을 모든 이들과 나누며 살았답니다 나무와 풀 이야기 옛날 어느 산골 외딴 집에 착한 며느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집 올 땐 얼굴도 곱고 몸도 건강했던 며느리가 날이 갈수록 자꾸 여위어 가는 거예요 1년이 지나자 며느리는 중병에 걸린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샘가에 물을 길러 가자 샘가에 서 있는 나무와 풀들이 며느리한테 물어보았어요 그때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무나 풀도 모두 소리를 내어 말을 할 줄 알았거든요 색시야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몸이 그렇게 자꾸 여위어 가는 거야 샘가에 피어있던 봉숭아 꽃이 물으니 며느리는 그때까지 참아왔던 서름이 복받쳐 그만 자초지종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봉숭아야 그건 내가 밥을 배불리 먹지 못해서 여위는 거란다 어째서 밥을 배불리 먹지 못하는 거니 시어머니가 밥을 아주 조금밖에 주지 않거든 그러면서 며느리는 그만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듣고 있던 나무와 풀들은 어처구니가 없어 멍하니 있다가 함께 흐느껴 울었지요 외딴집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밥도 주지 않는 못된 시어머니구나 나무와 풀들이 사방으로 소문을 퍼뜨려 외딴집 감나무도 대추나무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 둘레의 나무와 풀들이 한결같이 시어머니를 욕하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밥도 안 주는 못된 시험이야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누가 그러더냐고 물으니 나무들은 색시가 가르쳐 주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끌어다가 부지깽이로 마구 때렸어요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마침내 며느리는 그날 밤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나무와 풀들은 그제야 후회를 했어요 저희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더라면 며느리가 죽지는 않았을 텐데 아무 생각 없이 떠들어버려 일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입을 다물고 있기로 했답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 나무와 풀들이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나무와 풀 이야기는 아주 짧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신비롭게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이 새삼 감사했는데요 만약 나무와 풀이 정말로 그때처럼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곳에 널려있는 나무와 풀이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저기 옮겨지는 말들로 세상이 혼란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무와 풀이 비밀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듯 굳이 말하지 않아야 하는 소중한 이야기들은 지금의 나무와 풀들처럼 절대로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